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영어 원제로는 마인드 쉬프트 인생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라고 말하는 책입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랑 비슷한데요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면 어쨌든 인생은 변화하겠죠? 이 책을 처음 읽기 시작한 건 저자인 바버라 오클리에게 흥미가 생겼기 때문이었어요 바버라 오클리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교의 공과대학 교수입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아휴, 잘 나가는 대학교에? 그것도 공대 교수라니까 어릴 때부터 수학은 잘했을 거고 공부도 잘하는 모범생이니까 지금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겠지? 싶잖아요 그런데 바버라 오클리는 프로로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릴 때부터 수학이랑 과학을 지독하게 싫어했대요 그렇다고 다른 과목을 잘했느냐 그것도 아니었고요 특별한 재능이 없는 그냥 평범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스페인어 수업을 듣는데 너무 헤맸대요 아무리 해도 실력이 늘지 않아서 나는 어학에 재능이 없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고등학교 때 전학을 가고 선생님이 바뀌고 나니까 외국어 공부가 그렇게 재밌더라는 거예요 잘하게 되면 흥미가 생기잖아요 난 어학 과목을 잘하는구나 싶어서 프랑스어와 독일어도 공부를 했대요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아버지께서 수학이나 과학 공부를 더 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진로를 그쪽으로, 학위를 그쪽으로 따볼 생각은 없냐고 권하셨대요 하지만 이때는 아버지 말씀을 콧등으로도 안 들은 거죠 왜냐하면 초중, 고등학생 내내 이과 과목에서는 계속 낙제점을 받았대요 나는 이과에는 소질이 없나보다 생각하고 계속 어학을 공부해야겠다는 결심을 한 거죠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게 어려워지면서 대학을 포기했어요 대신에 돈을 벌면서 어학을 공부할 수 있는 군대에 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서는 러시아어까지 배웁니다 자, 그런데 바버라 오클린은 지금 뭐하고 있죠? 네, 공대 교수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수학과 과학을 공부하고 지금 공대 교수로 살고 있죠 지금에 이르기까지 바버라 오클린 교수는 웨이트리스 일도 하고 청소부 일도 하고 가정교사도 하고 전업주부도 하고 작가, 군장교, 러시아어 통역사 남극기지 무선통신사까지 정말 다양한 일을 쭉 해왔어요 버라이어티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배우고 변화하는 능력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크구나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도전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구나 라는 걸 확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잠재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을 주는 마인드 쉬프트입니다 마인드 쉬프트는 변화를 잘 받아들이는 능력 유연한 사고를 말해요 마인드 쉬프트는 새로운 기술을 학습할 때나 진로를 전환할 때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와 개인의 생활 인간관계까지도 변화시키는 개념입니다 그 근거로 스탠퍼드 대학교의 캐럴 드웩 교수의 성장 마인드셋 이론을 들어요 바뀔 수 있다고 믿는 긍정적인 태도가 실제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론입니다 이 책에는 자신의 관점을 바꿔서 마인드 쉬프트의 성공에서 진로를 바꾸고 인생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또 자신의 관점을 바꿔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꾸거나 하위 1%에서 상위 1%로 인생을 역전한 이야기도 들어 있어요 예시 하나하나가 아주 새롭고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글도 참 좋았던 게 어느 한 사람의 인생을 다각도로 짚어보고 굉장히 심도 깊은 인터뷰를 나누어야만 쓸 수 있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챕터별로 요약을 하는 대신에 이 책 전체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마인드 쉬프트를 통해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꾼다는 게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려요 인생을 바꾸는 생각들 변화할 줄 아는 삶을 위한 세계의 조언 바버라 오클리 지음 이은경 옮김 포레스트 북스 변화할 줄 아는 삶을 위한 세계의 조언이라고 해서 그게 무엇일까 궁금하실 텐데요 책이 3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상의 변화 관점의 변화 배움의 변화입니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기는 하지만 각 파트가 옴니버스식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굳이 이렇게 3개의 조언으로 나눌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각 챕터에서는 한 사람이 어떤 식으로 자신의 관점을 전환해서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갔는지 들여다볼 수 있게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진로를 변경한 사람들이 진취적으로 배우고 성장해 나간 이야기여서 있는 내내 배울 점이 많았어요 이 책에서 말하는 가장 큰 핵심은 인생의 경로가 절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음먹기에 따라 내 삶의 방향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말해요 내가 지금 계획 중인 길이 있거나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야가 있더라도 꼭 그게 나의 미래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더 나은 방향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평범한 사람이 학습과 변화에 열린 태도를 보임으로써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다는 걸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10년쯤 일한 다음에 진로를 바꾸고 직업을 바꿨다고 해서 예전에 습득한 지식이 완전히 쓸모없는 과거로 남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지식이 다른 길로 가는 발판이 되기도 한다는 걸 이 책에 여러 사람들이 알려줍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변화할 수 있지만 때때로 주변 환경이나 아니면 주위 사람들이 이 변화를 방해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한 분야에서 인정을 받게 되면 그냥 그 분야에 남아주기를 바랄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지금까지 성과가 없었다면 그냥 하던 거나 계속하면 좋겠다 라고 새로운 가능성을 얕잡아 보기도 하죠 이 책에서는 변화하고 싶을 때 주위에 대처하는 법으로 일단 떠날 것을 조언합니다 만약 사태가 심각하다면 내가 그만큼 진지하다면 과감하게 떨치고 나오라고 말해요 이 책에 나오는 크릭은 분자 생물학으로 노벨상을 수상했어요 그런데 생물학에서는 거의 신급이지만 자기 자신은 신경과학을 연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크릭 교수는 지금까지 노벨상을 타고 연구를 해왔으니까 어마어마한 성취를 이룬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를 많이 했겠어요 하지만 그는 과감하게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미국 샌디에고의 연구소로 자리를 옮겨서 자신이 하고 싶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또 만약에 정말 변화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의 반대가 걱정이 된다면 이중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괜찮다고 조언합니다 한동안 기존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관심사를 개발하라는 거죠 책에 나오는 그레이엄은 줄리어드 음대에서 재즈를 공부하면서 연주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가서 환자들 앞에서 연주를 하다가 갑자기 음악 말고 의학으로 이들을 위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의사가 되고 싶어서 공부를 시작하긴 했는데 음악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진로를 의학으로 바꾼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더 힘들었겠죠 지금 음악만 해도 충분히 인정받고 잘 살 수 있는데 갑자기 아무도 몰래 미분 적분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레이엄은 계속해서 음악을 놓지 않고 의학 공부를 병행했어요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반대할 여지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하는 대로 의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삶의 방향을 바꾸려면 운도 좋아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말로는 인복이라고 하죠 내가 진로를 고민할 때 또 변화를 꿈꿀 때 응원을 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건 정말 행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책이 이 수많은 사람들의 예시를 들어서 말하는 주제는 계속해서 변화할 수 있도록 마인드 쉬프트를 해야 성장하고 성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새로운 도전을 응원합니다 보통은 지금 하는 일을 잘 하게 되면 그 분야에서 더 잘 하려고 하거나 그 일에서 몸값을 올리려고 애쓰잖아요 하지만 이 책에서는 성취는 변화하는 사람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아르님은 어릴 적부터 자기는 크면 전기기술자가 되어야지 하고 생각했어요 난독증이 있어서 공부를 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결국은 세계적인 회사인 HP에 들어가면서 자신의 꿈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나서 자신의 진로를 또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안주하지 않은 거죠 아르님이 새롭게 하고 싶었던 일은 목공이었어요 과거에 안주하지 않도록 계속 변화해야 하는 환경을 만들고 거기에 뛰어들어서 결국 진로 변경을 해냅니다 아르님의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아르님의 아버지인 하인즈가 했던 말이에요 아르님의 아버지는 항상 지금 하는 일을 잘 하게 되면 다른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대요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안정적인 직업이 좋다고 교육을 받습니다 의사, 변호사, 판사, 교사, 공무원 이런 직업을 선망하다가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그런 직업이 좋다고 가르치죠 이런 우리가 마인드시프트를 강조하면서 언제든지 진로를 변경해도 좋아 이렇게 우리의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혹은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싶었던 일에 뛰어들겠어 라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고민이 되는 지점이죠 아무리 그래도 안정적인 환경에서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 나오는 토머스 쿤의 예시를 들까 합니다 물리학자이자 역사학자이자 과학 철학자인 토머스 쿤은 획기적인 과학의 업적들을 검토하다가 어떤 패턴을 발견했대요 가장 혁명적인 대발견을 한 사람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대개 두 집단으로 나눌 수 있었다고 해요 첫 번째 집단은 사물을 바라보는 고정관념에 물들지 않은 젊은이들이었다고 해요 젊은이들은 참신하고 자유로운 발상을 가지고 있죠 그럼 이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뭔가 성취하기엔 늦은 걸까 싶으실 텐데요 나이는 많지만 젊은이들만큼 혁신적인 집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문 분야를 바꾸거나 진로를 전환하는 데 성공한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이 두 번째 집단은 전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세상의 모든 대상을 아주 참신한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았던 거죠 책에서는 누구나 마인드 쉬프트를 통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알리의 예를 들어볼게요 파키스탄의 알리는 프로 골프 선수가 되고 싶었어요 공부에는 뜻이 없었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수포자였대요 하지만 지금은 코딩과 알고리즘을 정복하고 오길비앤메더에서 디지털 마케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알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로를 바꾸고 싶은데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당신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여정과 경로를 걷고 있으며 다른 누군가의 못난이 버전이 아니라 자기가 될 수 있는 최선의 자신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알리가 말합니다 또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지만 자꾸 체념하고 포기하게 되는 사람에게는 테런스 교수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물리학자이면서 신경과학자인 테런스 교수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높은 지능이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해요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선택지를 보는 동시에 장벽도 보게 되기 때문에 똑똑할수록 쉽게 단념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따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만족하고 그냥 단념해버린 건 아닌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마인드시프트에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별로 그럴듯하게 보이지 않는 지식일지라도 엄청난 능력으로 확대시킨다는 거죠 이 책에서는 그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사람의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정말 나는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해 나는 지금 진로를 바꾸고 싶어서 고민이야 아니면 다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이렇게 변화를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이 책이 진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자인 바버라 오클린은 이렇게 말합니다 꾸준한 학습 태도는 목욕과 같다구요 한 번 씻는다고 해서 평생 깨끗한 몸을 유지할 순 없죠 목욕을 아무리 오랫동안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씻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몸을 씻듯이 매일 의욕을 충전해야 하는 거죠 보플리 여러분들은 보이스 플러스로 매일 의욕을 충전하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성장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own 감사합니다.